신부의 친구인 박상훈님이 준비해 주신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결혼식 1주일 전에 완성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영상을 결혼식 일주일 전에 부탁하는 내 소중한 친구 혜림아 왜 너의 결혼식에 몇 가지 고생인지 모르겠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의 행복을 항상 응원할게. 결혼 축하한다. 옛다 선물이다. 결혼할 수 있나? 너는 우리 중에 제일 빨리 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 청첩잔만 주기만 해봐라. 절대 안 가. 아 쉽게 안 할 것 같아. 하고는 싶어? 근데 요즘은 잘 이것도 잘 모르겠어. 결혼 축하합니다. 황화하는 황렬이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8회. 8회. 씁쓰로운데. 몇 코 왔어? 승리가 아기야. 혜림아 안녕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오랜 기간 기다렸었나봐 나간 남자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평생 사랑하자 오늘 결혼식이야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우리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 지금처럼 혜림이한테 잘해줘 정말 반가운 분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뇌만 가득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누나가 기도할게 진심으로 축하해 언니가 항상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늘자고 했는데 응이라고는 했지만 정말 그렇게 제가 마간이 무서웠거든요 형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언니가 저한테 오는 일은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오는 일은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림아 결혼 축하해 혜림아 결혼 축하해 예쁘게 잘 살아 안녕 혜림아 안녕 결혼 축하해 한국하게 예쁘게 잘 살아 엄마 이제 두 달을 쭉 뻗고 잘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